검색 포털 주인공이 되십시오. 우리 회사, 우리 가게 포털 메인 노출이 되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호가 아닌 업종으로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 상호 또한 본인만의 상호를 만들어 여러 회사와 함께 노출이 된다면 고객은 이 회사, 저 회사, 어떤 회사가 우리 회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가 아닌 내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우리 회사 이름으로 노출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메인 노출, 자료만 올린다고 메인 노출이 될까요? 해보신 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노출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인터넷을 누가 지배하는가에 따라 살아남을 수도 없어질 수도 있다는 현실을 우리 스스로도 알고는 있지만 방법을 몰라 또는 관심이 없어 그냥 시간을 흘러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인터넷 포털은 훌륭한 홍보 도구임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는 못할 것입니다. 인터넷 지배, 이루메드와 함께 해봅시다.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봅시다. 검색 점유율은 그 어디에도 100% 알 수 없지만 네이버 63%, 구글 유튜브 30%로 이 두 기업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마케팅의 절대 강자는 아직까지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의 플랫폼을 우리 회사 정보가 많이 노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이버의 검색 노출은 PC와 모바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 등 생산 제품 위주는 PC 노출이 중요할 것이며 서비스 위주의 상품은 모바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대부분의 검색 환경 시장은 PC보다 모바일로 2017년을 기점으로 넘어갔습니다. 네이버 검색 현황으로 대표적인 플랜트 제품인 반응기를 알아보겠습니다. PC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셨겠지만 모바일이 대체적으로 검색 빈도수가 높게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네이버 메인화면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첫 화면은 파워링크 10개, 비즈 5개, 웹사이트 4개, 뷰 서비스 5개, 스마트 플레이스 5개, 스마트 플레이스는 노출과 비노출 반복합니다. 동영상 4개 등 총 38개에서 31개로 노출이 됩니다. PC는 대부분 노출 형태가 이 패턴으로 유지가 되지만 모바일은 순서를 30분마다 배열 순서를 변경합니다. 동영상이나 뷰 등이 맨 위에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뷰는 블로그와 카페를 혼합해서 노출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항목을 메인에 노출을 시켜야 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본이 많은 업체는 파워링크를 계속 사용하시면 되지만 검색효과는 오히려 떨어지는 편입니다. 자본이 적은 업체는 효과도 좋고 비용도 들지 않는 파트, 웹사이트, 블로그, 지도, 동영상이 네 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네이버를 지배한 업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쩜 여러분 기업은 이 자그만한 업체 하나보다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명은 단디맨입니다. 이 업체는 창원지역의 에어컨, 세탁기, 청소업을 하는 업체로 창업한 지는 3년 되었습니다. 단디맨 브랜드 광고 노출 현황입니다. 창원지역 에어컨 청소입니다. 창원지역 청소 에어컨 청소는 3개가 메인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지역 세탁기 청소입니다. 창원지역 창원 세탁기 청소는 5개가 메인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진해지역 에어컨 청소입니다. 창원지역 진해 에어컨 청소는 5개가 메인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진해지역 세탁기 청소입니다. 창원지역 진해 세탁기 청소는 6개가 메인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마산지역 에어컨 청소입니다. 창원지역 마산 에어컨 청소는 5개가 메인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마산지역 세탁기 청소입니다. 창원지역 마산 세탁기 청소는 4개가 메인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지역 단디맨은 총 34개의 컨텐츠가 상호가 아닌 업종 검색어로 메인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몇 개나 노출이 되고 있는지 지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이룸 에드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디맨 모집 인구 30만 명당 한 업체 입주 청소, 에어컨, 세탁기 청소 창주 김해 모집 완료 단디맨 센터 모집 종합광고 광고 지자체 1업체 기업 브랜드 광고합니다. 업종 제한 없음 긴 내용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단디맨 센터 주식회사 이루멘트 대표 권경록 문의전화 010-3937-3412 반디맨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